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24번째 강의죠. 소선지서 2번째 강의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오바디아, 아모스, 요에, 스바냐, 스가리아 이런 선지자들은 좀 낯설죠. 그리고 대부분의 소선지서들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호세아, 요엘, 아모스,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요. 호세아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되었던 성경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여인과 직접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시작부터 무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며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고발하였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을 선포하였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북이스라엘 또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이 이 요엘서죠.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메뚜기 때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서에는 이 남유다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고발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대적이었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모스 선지서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한참 강성하던 그러한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 살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메뚜기 때의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과일 환상, 성전 문지방이 붕괴되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또한 메시아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메시아 소망을 주고 있죠. 오늘은 이 소선지서 가운데 오바디아, 요나, 미가 선지서를 함께 살펴볼텐데요. 우리에게 요나 선지자는 좀 익숙하지만 나머지 오바디아, 미가 선지자는 어떠한 내용을 선포했는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바디아, 요나, 미가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디아 선지서를 함께 공부해볼텐데요. 오바디아 선지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열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오바디아 선지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즉후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BC 586년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오바디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라는 것 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에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부가를 아내로 맞아서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를 낳았죠. 사실 에서가 형이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이어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되겠지요. 이렇게 야곱과 에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나라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나라라고 하면 서로 좀 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바디아 10절 말씀해 보면 그럼 어떠한 포악한 일을 했을까요? 10편 137편 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이 에돔이 옆에서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치고 있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맞짱구 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형제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하기를 옆에서 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남유다를 향하여 악행을 저질렀던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바디아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것처럼 그 저주가 이 에돔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디아는 에돔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바로 시온이 임할 그날을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날이 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서의 나라 바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바디아 선지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핵심 주제가 매우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옆에서 바벨론을 부추겼던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바디아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바디아 선지서를 잠깐 살펴보고요. 이어서 요나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분열 왕국 시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바디아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에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니누에라는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곳이죠. 요나 선지서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 요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열한규하 14장 25절에 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는 그때의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여로보암 시대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요나 선지자와 더불어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나 선지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1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들리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누에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 나라를 확장시켰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근처까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욕바라는 항구도시를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요. 다시스라는 곳은 저 왼쪽에 있는 스페인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 스페인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요나는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욕이 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탔을 때에 그 배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제비 뽑기를 하죠. 그러자 이 요나가 제비를 뽑힙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로 던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지면서까지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이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물고기가 나타나서 이 요나를 삼키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한테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묻해다가 이 요나를 토해버리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닌의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가 여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닌의회로 가니라. 닌의회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닌의회로 갑니다. 닌의회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사흘 동안 걸어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요나가 사흘 넘도록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닌의회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닌의회가 무너지리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만 전했어요. 얼마동안요? 하루 동안 전했습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닌의회 성인데 요나는 단지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닌의회가 무너집니다라고 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닌의회 성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심장과 같은 닌의회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닌의회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닌의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리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습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왕이 스스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 백성들과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요나 선지자의 조국인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나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요나가 대충대충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이방 나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요나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입니다. 요나가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실 것을 제가 진작 알아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난 상태로 그 니누의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대충 지은 초막이니까 듬성듬성 구멍도 많고 뜨거운 햇빛이 그대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이 요나가 있는 곳에 그늘이 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요나가 이 그늘을 보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박넝쿨에 벌레가 먹어서 금방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의 핵심 말씀이고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잠시 자신에게 그늘을 줬던 이 박넝쿨을 좋아하다가 그것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그 박넝쿨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니누의 사람들이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서는 신약에 인용될 때가 많이 있었죠.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구할 때에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실 것이고 요나가 이 니누의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이 크게 회개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열방에 전도를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요나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꾸지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니누의 그 원수와 같은 니누의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바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니누의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미가 선지서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특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선포를 했지만 남유다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이 통치를 했었고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가 선지서를 이해할 때에 좀 그 배경을 잠깐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요나 선지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직전까지 아수르가 확장되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였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점점 확장하여서 남유다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제국이 공격하여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계속해서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고 이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고 나중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시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1장 말씀에서는 사마리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유다가 멸망할 것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2장과 3장 말씀에서는 일반 백성들 그리고 지도층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고발합니다. 백성들과 지도층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요. 아주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이 지도층들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였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부터 권력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뭔가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장과 5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 그리고 결국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의 이 이스라엘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이 나옵니다. 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시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써 미가 선지자가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바디아, 요나, 미가서를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오바디아 선지서를 복습을 해보면요. 남유다가 멸망한 BC 586년 직후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바디아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에돔의 멸망을 예고한 책입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무관심하였다. 오히려 그 바벨론을 부추겼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요나 선지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니누에로 파송을 받아서 니누에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니누에에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였고, 이 이방 나라였지만, 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자마자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요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가 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그 전과 그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선지자들, 이 모두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메시아의 시대에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에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오바디아, 요나, 미가 선지서를 함께 공부해봤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성경책들이지만,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선지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성도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